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24일에 열린 홍콩 구위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토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친중파는 대패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시위를 유혈로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 선거 결과입니다. 선거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반중 후보는 118석에서 388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위원 총 인원 가운데서 85.8%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친중은 327석에서 60석으로 대패했습니다. 13%에 불과합니다. 투표율은 4년 전에 1.5배인 71%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홍콩의 유학생조차도 기국에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홍콩의 선거 결과는 관계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범민주 지역의 후보자들은 인지도가 낮은 젊은 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작 해야 과반석인 240석 정도를 차지할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388석을 얻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선제, 행정장관직 직선제, 입법회 위원 직선제는 얻기가 힘들 겁니다. 자신의 지도자를 자신의 손을 뽑는 직선제는 오늘날 현대문명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장관 선거위원을 1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간성제입니다. 1200명 가운데서 구위원 몫은 117석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정장관 입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거위원 1200명의 50% 정도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이 제도는 2014년도에 8분의 1 지지에서 50분, 2분의 1 지지로 계약됐습니다. 중국식 전체주의는 결코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중국 공상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을 행정책임자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홍콩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홍콩 시위가 그도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그만큼 홍콩인들이 겪는 소외감, 박탈감, 경제적 위기 등이 어우러져서 홍콩 시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홍콩인들이 저렇게 살아있는 이유, 저렇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쿵은 홍콩 반환 이전까지 100여 년 정도 홍콩을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홍콩의 교육 제도는 여전히 영국 시스템과 영국 전통의 짙은 영향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홍콩의 교육은 중국어, 영어, 수학, 교양 등으로 구성되는 4과목의 필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20여 개의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2000년 이후에 아주 심차게 교육계획을 추진했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홍콩의 교육이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힘이 이번 홍콩 시위에서 빛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2015년도 홍콩의 교육현장을 둘러본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는 인상적인 대목을 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했던 가설과 대단히 일치합니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진정한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을 주도한 대학생 시위에 대해서 제가 만난 교육부 고위관료는 쿨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사건은 교육개혁 1세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을 갖게 된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홍콩 통치체제의 안정성이 그런 세대를 비판적 사고를 가진 세대를 탄생시킨 교육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와 한국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일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저는 두 가지를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젊은이들의 무관심입니다. 취업난 등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육이 비판적 사고를 훈련시키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1차 사고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옳은 것과 틀린 것 정의와 부정의를 변변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데 한국 교육이 상당히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는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따르는 사람을 양산하는 교육이 바로 한국 교육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고 보게 됩니다. 특히 맹백한 옳지 못함, 맹백한 부정의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침묵할 뿐만 아니고 특히 침묵하는 지식인 사회에 대해서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는 결국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서 나오고 사회 발전도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앞날은 단순히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제도 자체의 후진성에 의해서도 앞으로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불의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불의에 대해서 항가하지 않는 젊은이들로 가득 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